영어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거에요. 그리고 좀 두드려진 변화가 올해 특히 여러분들 6평 보시고 나서 EBS가 비연계처럼 되어버렸네?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간접연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소재를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을 발목잡는 것은 뭐냐? 애매하고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3점 문학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중요한 유형만 모아서 알짜 개념만 딱 실어놓은 고독해 마스터가 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컨텐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EBS 연계 소재입니다. 연계 소재는 괄호 열면 수특과 그 다음에 영도 그 다음에 EBS 수능완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소재가 연계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재를 연계를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 소재는 동일해요. 소재는 동일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푸시게 될 문제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뉴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면에 있어서 나는 기출과 학력평가를 다 풀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독해 지문을 원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로 우리가 정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도 지문을 담았기 때문에 실제로 첫 번째는 구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정말로 잘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냐면 낯선 지문 또는 낯선 소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출 개념에서 문제 풀었을 때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새로운 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 문학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하미 추론 문제 있죠. 밑줄 쳐놓고 이 아이가 맥락상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여러분들 소요되는 세트용 문제. 41번, 42번 있죠. 그 중에서도 42번에 해당하는 빈칸 또는 어휘. 이게 42번에 나와요. 여기가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여론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니까 일단 확실하게 1등급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중심으로 된 게 바로 우리 고독해 마스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EBS 연계 소재는 어떤 식으로 잡아냈느냐. 우리가 일단 과학 분야, 철학 분야, 그 다음에 또 사회 분야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론들 중에서 새로운 지문을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선생님이 비중을 뒀던 것은 뭐냐면 최근 3개년 기출입니다. 최근 3개년 기출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재택근무와 관련된 지문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간접 연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하냐면 새로운 과학적인 어떤 인지와 관련된 인지이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된 지문 이런 것들을 실었어요. 그래서 최근 논문 발표, 그 다음에 인용 횟수가 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평가원 문제인 6평을 풀었을 때 나왔던 소재,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중복된 소재,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신규 소재, 이렇게 해서 비중을 선생님이 나누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기출에 나왔던 부분은 분야를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6평 소재와 관련됐는데 EBS에 있던 것들 중에 또 비슷한 지문인데 출제되지 않은 것도 실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소재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았던 게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우 연구였으면 마시멜로우 연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또는 발췌를 앞부분만 했다면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중복 소재로 다루었고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신규 소재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최신 신규 소재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다, 선지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선지 표현 중에 중복되는 선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 표현이 나왔을 때는 본문이 반드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잡아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면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선지 표현들 있죠. 이런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해당하는 유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서 그게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틀을 만들어드리고 그 틀에 맞추어서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푸는 스킬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미추론이 19년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하미추론을 처음 냈을 때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당하는 우리가 22년도 22년도 수능 준비까지 이 하미추론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일단 배점도 달라졌어요. 2점에서 3점 갔다가 2점 갔다가 3점 갔다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기의 방식은 보기 표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답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이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지문이나 그 다음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난도 문제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담 1도 없이 진지하게 집중력을 짱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 횟수는 12회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일주일에 3번만 딱 들으면 한 달 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이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활용하면 좋은가 일단 첫 번째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어프로치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본인만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본인의 시각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어 나의 시각이 맞아 떨어졌구나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시각이 맞으면 냅두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의 접근법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때는 선생님의 접근 방법을 소화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밀 묘사하듯이 다 복습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딱딱딱 하셔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채득하시고 채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아 이제 낯선 지문이나 낯선 소재 그리고 EBS 소재까지 그리고 출제 패턴까지 그리고 기출문학에 나왔던 개념까지 전부 다 응용해서 3점 문학만 확실하게 정리해서 완벽하게 1등급이 진동 없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또 만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1강 듣기 전에 OT 다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미리 교재 속에 있는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